제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크게 나무란 것은 뭐 그제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. 그런데 이제 오늘 들어와서 권성동 씨가 공직자 비리수사하고 선거수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재협상에 나서겠다. 민주당 친구들 재협상 안 할 겁니다. 강행할 겁니다. 공수처처럼. 그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. 이번도 국민들이 이름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움직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움직인 겁니다. 말로 해서 안 되는 겁니다. 말로.